윤계상, 이하니 커플. 윤계상, 이하니 씨 커플. 제가 이 두 커플이 왜 예쁘다고 생각했냐면 두 사람이 지금 같은 소속사에 있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러다 헤어지면 어떡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소속사 대표님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서로 아끼는 마음이 남달라서 그런 걱정은 이미 지금부터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몇 년 정도 연애를 한 거예요? 지금 4년. 일단 이분들은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는 커플이고요. 저도 바랍니다. 일단 두 분이 벌써 이제 나이가 한 분은 윤계상 씨가 마음이에요. 아니, 마음이면 어때서요? 아니, 아니. 아, 놀랐잖아요. 아, 그렇게 전혀 안 보이죠? 이하니 씨도 이제 35. 이미 정년기는 지났거든요. 이하니 씨가 흐름이 없죠? 35시. 저랑 동갑인데요? 아니, 누구의 잘못이에요? 아니, 아니요. 김신영 씨가 훨씬 더 어린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하니 씨가 말씀하셨지만 성격이 진짜 털털하고 좋아요. 이하니 씨 성격 좋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고요. 맞아요, 유명하죠. 그리고 이하니 씨로 인해서 윤계상 씨가 더 좀 유해졌다는 얘기는. 맞아요, 맞아요. 아, 그게 팩트인가요? 네, 왜냐하면 이 G.O.D 콘서트도 윤계상 씨가 좀 많이 망설이고 있었을 때 그를 설득한 게 이하니 씨였어요. 아, 올해 연애를 하려면 취미생활이 좀 같아야 되거든요. 네, 두 사람이 함께 캘리그라피 전시회에 작품을 낸 적이 있어요.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취미생활을 공유하게 돼서 좋다고 하는데요. 서로 약간 공유를 많이 하고 그리고 존중해 주는 것도 좀 남다르고요. 이미 4년 차 커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뜨겁긴 해요. 왜냐하면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이 커플은 정말 제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합니다. 자, 5점 만점 드리겠습니다.